...을 표명해야 된다.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스트레이트, MBC 시사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순직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사단장 등 8명을 과식지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고 그러니까 잘 짚어줬습니다. 오늘 바로 잘 짚어주신 거예요. 어젯밤 스트레이트 뉴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몇 십만 원씩 보고 계세요. MBC 두 개가 올라가더라고요. 스트레이트는 MBC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스트레이트 유튜브가 따로 있어요. 각각 수십만 원씩 쭉쭉 올라가요. 2주 전에 고속도로 계획 때도 아주 잘 보도했죠.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 선보는 내가 총괄했는데 한 번도 제안도 민원도 논의도 없었다. 양세면 찍고 홍천가는 공약은 있지만 이건 아마 인수위 시절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이준석 전 대표님께서 고맙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발이 자기 영역을 매우 중시적이어서 자기 고난이나 자기 영역을 침하는 걸 가만두지 않는 사람은 원희룡이 혼자서 백제에 낼 리가 없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진술을 해줬는데 마찬가지로 MBC 스트레이트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원 대령이 누가 보기에도 정말 딱 군인이잖아요. 각이 딱 잡혀있잖아요. 기자회담했을 때도 중성하면서 기자회담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이분이 무슨 진보, 중도, 보수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정치도 모른다고 그러고 지금 해병대 동기들까지 나서서 기자회담하고 있는 정도. 주말에 했었죠. 기자회담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선배 기수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고요. 해병대 전회도 입장 나왔지만 저는 여러분 해병대 전회가 대한민국 제일 센 조직이다. 예비군 훈련 가도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충성충성하고 기숨을 익히고 밥 먹으면 같은 예비군들이 요가 그러더니 뒤에서 제 새끼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근데도 그때 보여줬던 의리와 결기를 한번 보여줘라 했는데 이번에 나섰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상당히 보수적인 거로 평가받지 않아요. 해병대 전회도. 그분들이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제 스태트 여러분 꼭 봐보세요. 이게 7월 30일 날 장관 결제까지 다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날짜까지 다 해오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잘했다, 수고했다까지 한 거예요. 옆에 있는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정책실장도 아, 이 정도면 아주 잘한 거고 이래야지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느냐. 사단장이 책임이. 다 그런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기류가 이상했었잖아요. 법무관리관이 전화와가지고 누구를 빼라, 어쩌고저쩌고. 언론 브리핑도 못했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취소됐어요. 수사자료 보내달라고 해서 안 보내고 그건 보내주면 직군 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로 보내줬고. 그래서 언론 브리핑 자료만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줘서는 안 된 건데 언론 브리핑 자료는 보통 언론에 릴리스하는 자료니까 기밀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준 건데 근데 취소됐기 때문에 논란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어떻게 된 거냐고 법에 의하면 즉시 기초자사원에 잊혀봐야 됐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안 줘버리거나 즉시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단장 빼면 수사계가 다 흐끄러지죠. 그게 직군 나면이 되는 거예요. 공문서 회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공문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단 전체가. 그러니까 법대로 이첩한 거잖아요. 국방부 법리관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는 압력으로 봅니다. 이걸 유가족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3자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멘트가 추억 같아요. 아마 법무관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못 말렸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래서 이첩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뺏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회의까지 한 거예요. 당일날 출국해야 되는데. 2시간 전에 이것도. 보통 2시간 전에 공항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이첩을 못하게 하고 강력하게 지지했는데 그럼 그 전날 지가 서명한 이종섭이 이상하다. 그럼 우리는 김태호가 개별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김태호 혼자 개별일 수는 없다. 김태호가 이 정도의 사단이 나는 사건은 윤석열한테 보고했을 거다. 제가 이 주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보고보다 더한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7월 30일 아침에 대통령 대수보라고 하잖아요.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보좌관이 보호를 한 거예요. 8명 과실치사로 사단장 포함하여 이첩을 하기로 했다. 윤석열이 대노하면서 경로를 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 책임져. 누가 사단장 하냐고. 사단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많이 신경 썼고 무릎 아래로 입술하는 걸 허리 아래에 입술하는 지시한 주체인데 그것도 모르는 자가 선무단에 사람 잡는다고 당장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31일 아침에. 그래서 언론을 찾아보니까 아침에 회의를 했어요. 실제로. 수요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NSC는 상식적으로 불참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침이에요. NSC는 6시 때니까 술 먹고 자서 불참하나 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아침에 온 거예요. 수요 먹고 회의인데 나토 회의에서 대통령이 가면 뭐가 바뀌었냐는 황당한 망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회의는 참석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것 같아요. 새벽이 아니고 아침이니까 거기서 실제 회의가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은 연결까지 한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알려졌느냐. 해병대 사령관이 알려준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알려졌다고요. 박정원 수사단장 측한테.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 MBC 때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런 적이 없다. 뻔하죠. 이제 모든 게 맞았다고 그러죠. 야 사단장을 왜 처벌해 이 새끼들. 국방부 장관 바꿔. 이 장관. 뭐 할 일 없다 이러는 거야. 왜 당신이 절절했어. 다시 다 뒤엎어. 그래서 8명에서 실제 2명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혐의가 적시대에 이첩됐잖아요. 6명을 빼버렸잖아요. 네. 다 빼버린 거잖아요. 시끼만 해서. 그럼 그 대대장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대대장은 벌써 반바로 나왔어요. 반바를 하더라고요. 나는 상부의 지시대로 했다. 네. 상부의 지시를 누가 내렸어요.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이 내린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언론 보도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잘 했다고 그러면서. 복장 빨간 옷을 통일해라. 아 세심하기도 하고. 장아 신지 말아라. 장아를 신으면 위험한데 장아 신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물속에서 장아 우리 신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쭉 빨려들어가거나 미끄러지는 장아가 많거든요. 물속에 장아 신고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빛 속에서나. 장아 신고 다니는 거지. 대민지를 지키는 윤석열 앞잡이 임성근을 이렇게 날려서는 안 된다. 하고 이종석이 압박을 했을 거다 했는데. 그리고 김태호가 보고 있을 거다. 그 과정을. 지금 국방부 내 적폐 서륙들. 친 문재인 정부 서륙들이 친 윤석열. 참 자유민주를 지키는 북한을 때려잡자는 군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윤석열 그래? 그럼 지켜야지. 제가 2주 전에는 그렇게 추정했거든요. 아니었어요. 윤석열이 직접 나선 거예요. 이 정도면 법에 의하면 기초조사에서 이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가 조사결과도 제대로 안 받고 사단장이 이첩됐다는 이야기만 듣고 나서서 경로라고 국방장관은 전화해가지고 사단장 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북경찰청에 관한 서류를 불법적으로 갖고 왔잖아요. 법에서 지첩된 건데. 이 전 과정의 수계가 누굽니까? 이 직권남용.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단장 처벌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해서 보낸 전 합법적인 과정을 뒤엎어버린 것은 윤석열이잖아요. 그럼 윤석열의 직권남용이 바로 딱 걸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피켓도 갖고 온 겁니다. 드디어 이런 게 바로 탄핵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생을 파괴했다, 경제를 파괴했다, 외교 파괴했다. 이런 걸로는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믿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게 현재에서나 국회에서는 바로 그렇게 탄핵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위원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 경선에 체리 따봉 보내고 그다음에 강승규 수석이 강신업 주저앉히는 전화를 하고 대통령 뜻이라고 딱 걸렸잖아요. 지금 이게 한 10개 정도는 딱 걸린 거예요. 고속도로 게이트, 꾸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찬성에 10억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거기에다 직접 쓴 행위. 그다음에 양평고속들이 했더니 젠버리 파행 거기에다가 박정훈 수사단장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구체적으로 위원 위법행위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럼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 이태현 참사, 오송 참사, 젠버리 파행. 이게 딱 겹쳐지면 보수에게는 헌재에서도 너무 명백한 위법이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아니면 특검을 하거나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최선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장 탈압 사건하고는 100%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식이 이태현 참사에 대응했던 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윗선은 딱딱, 법을 어긴 딱딱 나와야 책임지는 것이지 결국에는 아래에 있는 경찰이나 소방대원이나 현장에 있었던 현장을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위에는 다 빠지고 힘없는 아래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만 다 잡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생각이 들어요. 하급자다, 실무자다, 문재인 탓, 이재명 탓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건데 그건 본인이 그동안 특수부에서 국정농단 수사 때 그때와도 달라요. 또 국정농단 수사 때는 하급자는, 봐주는 사람이 많아요. 주로 윗대가래들 싹 200명 가까이 구속시켰죠. 그것도 혐의가 좀 부족해도 본인 녹취록에 보면 뇌물로 몰아가서 딱 걸면 돼. 이런 말이 나와요, 녹취록에. 여러분, 대선전에 공개된 녹취록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녹취록이고요. 우리 오마이TV에 보시면 지금 450만 정도 본 자세한 게 있어요. 박정희 기자님과 제가 설명한. 최근에도 이걸 보시면서 댓글을 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때 박 기자님 제가 경고한 내용이 그대로 현실로 됐대요. 이 상태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가 당시에 경고했거든요. 지금 그대로 됐대요. 댓글이 그렇게 달려있어요. 놀랍다. 그때 그 녹취록에 있는 우리 해설대로 지금 나라가 억만이 되고 언론을 탄압하고 사람들 계속 고소하고 구발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윤석열이 직접 이야기한 녹취록이 나옵니다. 박근혜 수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뇌물로 넣어서 직업이 재단인데 그동안 해온 일이 재단 만드는 일인데 뇌물을 엮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이런 거친 표현이 나와요. 녹취록에. 박영수는 아니요. 그 형님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술을 잘 먹어. 나한테 그냥 성렬아 성렬아 해요. 박영수는 얼마나 특수한 게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록이 의외로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이 녹취록 하면 유튜브에 많이 떠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때는 하급자들은 오히려 많이 봐줬고요. 상급자들 최고 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지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는 이때 가리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부족했는데도 이때 가리 많이 200명을 구속시켰다니까요. 특수검사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 다섯 명이나 자살 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홍준비가 얘기했잖아요. 무도하기 수사해서 다섯 명이나 자살하지 않았느냐고. 그게 다 윗선 책임자들이에요. 다 주로 직권남이나 뇌물로 모는 과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잘했다 박수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매우 반성합니다. 냉장에 보면 무리한 수사나 증거 조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태블릿 PC 온투 의혹 논란도 지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냉장에 보면 실제 이상한 수사, 과잉 수사, 그다음에 잇대가리들을 무조건 재물로 하는 수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따박따박 왜? 직권들이니까. 이종섭도, 임성근도, 이상민도, 한동원도, 오세원도 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는 김현숙 장관을 지켜주는 분위기예요. 지켜주고 있죠. 완전 직권이거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딱 붙어다녔을 거예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잼버리 파행 사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무장관이 물러날 걸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예. 계란을, 썩은 계란을 사온 실무자였잖아요. 그놈만 따박따박 책임을 물어야죠. 화장실을 계약한 실무자였잖아요. 박정호 씨든 안진거리든 9급 공무원들, 그놈들만 따박따박 책임을 물어야죠. 예산은 윤석열 정권이 거의 다 썼는데, 중앙정부가. 그런데 당연히 문재인하고 전북도의 책임을 따박따박 물어야죠. 그렇게 또 끌고 가더라고요. 이재명 방탄 때문에 잼버리 파행 사태를 제기했는데 이재명한테 책임을 따박따박 물어야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정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게 문제였지 그래도 국정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박정훈 대령, 이 건은 저희가 계속해서 따져보고 또 대통령실 입장도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MBC 스트레이트 2주 전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 잘 드러나. 이 두 개는 정말 국민들이 천만 명이 볼 수 있도록 더 일정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